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 타이완 심리 전문가인 양지아링이 쓴 책 제목이다. 삶에서 우리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죄에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지아링 또한 동양권의 문화를 알기에 그 문화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제약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 상사, 선배, 가족 등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소모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버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신을 소모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왜 당신의 삶에서 쉽게 제외시키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대체로 답이 비슷하다. 왜 버리지를 못하는가?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주체가 본인 자신이 아니고 남이기 때문이다.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데 타인이 삶의 주체로 살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인 것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맞추려 하다 보면 자신이 만신창의가 되어가면서도 에너지를 고갈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그 타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나쁜 중독처럼 당연히 버려야 할 사람인데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신에게 소모적인 관계이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어 있다. 자신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가족 형제이든 오랜 친구이든 동료이든 자신 삶에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소모시키는 사람은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 삶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흐르는 강물에 낙엽 띄우듯이 보내야 한다. 오롯이 삶의 주체를 자신으로 정립시키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쉽게 버리게 되어 있다.